5 안녕하십니까 신의 안수의 신의식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계속 논란입니다 오늘도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예 뭐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유승민은 한국당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뻗뚱이고 있습니다 빨리 백기투항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정치권에서 사라지든지 하여튼 바른 정당과 유승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혁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 정당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군요 예 너무 싸움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바른 정당 내부에서도 야 이건 심하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위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지명하고 또 당 사무총장하고 정책의장을 임명 강행했잖아요 이런 데 따른 바른 정당계 계열의 불만들이 이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린 최고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이런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들 2명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장 이거 빨리 원복시처 원인치 시켜라 말하자면 임명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 대표는 절대 임명을 말하자면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버텼거든요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인신공격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손학규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민주주의 중에서도 내면적인 각자 개인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금들을 벗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말길 말을 주고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런 벌썽 살아온 그런 모습까지 연출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학규 하는 거 보면 딱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죠 예의 없는 발언은 분명한데 손학규 하는 짓거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지금 바른 정당의 모습은 이제 분당 수준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 땅으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범보수 대통화 빅텐트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걸 기본으로 친다면은 일단 유승민은 못 들어가겠다 해도 버티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뭐 본인 딸 학교에 가서 어제 토크 콘서트를 했나 봐요 그 토크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른 정당의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잖아요 정치 격론도 많이 쌓이는 분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총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갖다가 진보파로 불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많이 봐봐야 중도파고 안 그러면 보수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총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계기만 볼 게 아니라 이 범보수 즉 보수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더 큰 왜냐하면 이 양반은 지금 대선까지 한 번 뛰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총선 하나만 보고 자유한국당에 가냐는 거냐 이건 굉장히 유승민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지나치게 그야말로 협소한 정치적인 생각을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아쉽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자기가 가능하다면 빨리 손학규 대표로 만나겠다 그랬는데 다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정당 계열이 반은 진보파고 반은 보수파잖아요 이것도 지금 말하자면 보수 분열을 더 촉진시키는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수가 더 통합돼야 된다 이것이 자유 우파들의 핵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큰 흐름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 만나서 당신이 빨리 그만두든지 아니면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권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당 개혁의 노선으로 가든지 해결책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 일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지금 독일에 계속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자기네 지금 집안싸움 나가지고 이거 봉숭아학당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봉숭아학당 비슷하게 가는 건데 독일에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할 게 많다고 독일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들 눈에는 벌썽 사납다 이제는 정치인이 확실하게 김원기구 아니면 아니고 갈 건지 말 건지 이제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총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고 봐요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실정이 계속할 경우에는 나라의 정체성과 경제가 참 어려워진다 이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집회도 갖고 실정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전파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데 힘을 합쳐야죠 단순하게 내 지역에서 내가 내년에 총선에 살아남을 거냐 안 살아남을 거냐 살아남는데 한국당 가는 게 도움이 될까 말까? 이 정도에는 그릇이 안 봤다 왜냐하면 안철수나 유승민 다 대선후보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대선후보는 국가를 생각해야죠 당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은 대선후보다운 그야말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크구나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존경을 받지 총선 이거 하나만 보지 말아라 내가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정당을 논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의원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대선주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릇에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바른정당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것이고 대선 때는 그렇다고 쳐요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 그러나 지금 내년 총선은 무조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만 된다 더 나가서는 우리가 압승을 통해서 이 민주당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범보수 진영의 소망인데 지금 유승민 같은 자들이 바른정당에 있는 몇몇 자들이 저렇게 통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제는 범보수 통합이라는 것을 길을 열어놓고 시간을 줬는데도 못한다면 유승민같이 저렇게 쓸데없는 발언들 내년에 당선 가능성 났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 아니 원래 안 돼 승민아 너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냥 들어와도 안 되는 거야 들어와도 그냥 통합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범보수가 힘을 합쳐줘야 될 것 같아 아 저건 안 되는구나 쟤네들은 쟤네들은 원래 보수가 아니라 기회주의구나 기회주의자는 내보내고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기회주의자들 계속 분열하는 사람들은 적보다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들 특히 어차피 민주당 사람들이 한국당 찍고 한국당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 찍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각 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흔히 얘기하는 좀 큰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말마다 시내 집회 나가보잖아요 그런 거 합치라는 얘기가 10명 중에 9명입니다 합치라는 얘기가 그러면 국민적인 대의와 국민적인 그런 요구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때 확실하게 심판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분열되는 정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합치면 되죠 유권자가 합쳐야지 저런 유승민 같은 애들 정말 분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은 승민아 안 돼 우습다 그죠 유권자가 합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안보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정책으로서의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뜨고 지지율이 뜨다 보니까 여당에서 놀래서 느닷없이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한 일주일 사이에 10몇%까지 차이나게 4%에서 11% 13%까지 차이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범보수의 흐름이 이제 하나로 가라라고 하는 국민적인 자유 우파들의 희망상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 큰 민심의 흐름을 바른미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큰 흐름을 무시하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그 화를 입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가 단합하면 됩니다 바른 정당이 몇몇씩 들어온다고 해서 통합됐다?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놓고 포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 이제는 유권자가 통합해서 말이죠 함께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통합했습니다 이번 창원보궐선거에서 보면요 바른정당 폭망했습니다 3% 나왔습니다 3% 거기 굉장히 야성이 센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도 상당히 표를 가져갈 것 같았는데 3%뿐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 바른정당과 통합이 의미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반성하고 내년 총선에 나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총선에 나갑니까 용서한다면 다음에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저렇게 뻗댕기면요 이제 기회 자체도 없는 겁니다 뺏어버려야 돼요 우리 유권자들이 저런 자들 다 심판해야 됩니다 역사에 유승민 하면 배신자 기회주의자 안 그러냐 승민아? 방송 보고 반성해라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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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